안녕하세요. 드래곤즈 도그마2를 즐기고 계시는 유저분들께 희소식이 있습니다. 드래곤즈 도그마2가 곧 새로운 업데이트를 받습니다. 이 업데이트에는 많은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더 많은 세이브 파일 슬롯들과 지난 드래곤즈 도그마2가 발매한 이후로 발생한 여러 사건들에 대한 피드백들입니다. 가까운 미래에 다음 업데이트와 수정사항들을 출시할 예정이며, 스팀과 PS5, 엑스박스에서 배포할 준비가 되는대로 공개할 것입니다. 들리는 바에 따르면 이번주 안에 아마도 주말이 끝나기 전에 출시할 수 있으며, 금요일까지는 받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사이에 여기 패치노트가 있으니 모든 플랫폼에 대해 이용 가능한 내용부터 시작해보겠습니다. 콘솔과 스팀 버전 모두를 위해서 이미 세이브 데이터가 존재하는 경우에 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할 예정입니다. 두번째 캐릭터의 플레이를 원하거나 세이브 파일을 직접 삭제하지 않고도 새로 시작하고 싶은 여러분 모두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지금 바로 새 게임을 시작할 수 있는 옵션이 추가된다고 합니다. 만약 콘솔을 사용하고 있다면 게임 파일에 접근하여 세이브 파일을 완전히 삭제할 수 있고, 스팀 버전을 사용한다면 지정된 위치에서 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게임을 실행시키면 타이틀 화면에 그 방법이 표시될 것입니다. 또한 게임 내 폰 길드에서 구할 수 있는 전신의 비술 아이템의 수를 99개로 변경될 예정입니다. 전신의 비술 아이템이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이 위해 설명하자면, 이 아이템은 게임 내에서 캐릭터의 외모를 변경할 수 있게 해주는 아이템입니다. 이제 더 많은 수량을 사용할 수 있게 되어 원하는 만큼 캐릭터의 외모를 자유롭게 변경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신의 비술은 각성자, 플레이어 캐릭터 또는 폰의 외모를 변경하는 데 사용하는 아이템입니다. 이전에는 폰 상인들로부터 몇 개만 구매할 수 있었는데, 하지만 이제 이 변경으로 인해 상인이 판매하는 수량이 2개에서 99개로 변경되며, 다른 모든 폰 상인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폰 길드 멤버들은 이제 이런 아이템들을 훨씬 더 많이 보유하게 되지만, 각각 500의 비용이 들 것입니다. 또한 플레이어들이 자신만의 거처를 획득하고 저장 및 휴식을 취할 수 있게 해주는 퀘스트를 게임 초반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변경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기술적 표시 및 버그 수정도 모든 플랫폼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특히 콘솔 사용자를 위해서 모션 블러를 켜고 끌 수 있는 옵션과 레이 트레이싱을 켜고 끌 수 있는 옵션을 추가할 것입니다. 이론적으로는 최대 FPS를 돕기 위해 프레임 레이트를 가변 혹은 최대 30 FPS 중에서 선택할 수 있는 옵션도 추가될 예정입니다. 아쉽게도 이러한 옵션들은 프레임 레이트에 큰 영향을 미치지는 못할 것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이 게임의 불안정함을 조금이라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30 FPS로 제한하는 것은 더 적은 프레임 드롭을 경험할 수 있고, 30 FPS에 더 가깝고 안정적인 환경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또한 모션 블러를 끌 수 있는 옵션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게임 내에서 자주 활성화되며 부담스러울 때가 많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스틱 업데이트에 대해서 DLSS 슈퍼 해상도가 활성화될 때 품질이 향상되고 특정 설정에서 모델이 저품질로 보이는 문제를 수정할 것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업데이트는 캣콤이 큰 이슈 후에 발표한 사과문에서 언급된 바 있습니다. 이러한 개선 사항들은 게임의 전반적인 품질을 높이고 플레이어 경험을 개선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논란 이후 그들은 더 많은 충돌 및 버그 수정이 이어질 것이라고 언급했고, 특히 충돌 및 동결과 같은 중대한 문제를 조사하고 수정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가까운 미래의 패치에서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문제부터 충돌 및 버그 수정에 대응할 것이라고 합니다. PC 버전이 많은 충돌로 고통받고 있음을 알고 있으며 많은 스트리머 분들이 드래곤즈 도그마 2를 라이브 스트리밍 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콘솔로 플레이하시는 분들은 그보다는 좀 더 적은 영향을 받는다고 합니다. 저는 현재 PC 스팀에서 플레이하고 있고 게임이 진행되고 도시에 입장하면 더 많은 NPC가 등장하면서 FPS가 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많은 NPC들이 발견되면서 FPS가 낮아지는 것 같습니다. 프레임 레이트와 관련하여 각 캐릭터마다 상당량의 CPU 사용량이 할당되며 다양한 지역에서 그들의 물리적 존재가 미치는 영향을 계산합니다. 많은 캐릭터들이 동시에 나타나는 특정 상황에서는 CPU 사용량이 매우 높아질 수 있고 이는 프레임 레이트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게임의 성능을 최적화하기 위한 조치들이 필요할 수 있으며 향후 패치에서 이러한 문제들이 주목받고 개선되기를 기대합니다. 게임 개발자들이 이런 기술적 문제들을 인식하고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는 것은 게임 플레이어에게 좋은 소식입니다. 그들이 언급한 바에 따르면 이런 상황에서 GPU 부하를 줄이는 설정이 현재로서는 제한적인 효과만을 가질 수 있지만 향후 성능을 개선할 방법을 모색하고 있다고 합니다. 프레임을 개선하기 위해서 유저들이 내놓은 해결책이 상당히 재미있는데 그 이유는 게임 내에서 추가 FPS를 얻기 위한 명확한 해결책이 게임 내 대량 학살을 실제로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실제로 이 방법을 사용하여 추가 FPS를 얻고 있는데 물론 이는 게임의 성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진지한 조치가 아니며 게임의 몰입도나 경험을 해치지 않는 방법으로 성능을 개선하는 것이 개발자의 목표일 것입니다. 이러한 현상은 게임 내에서 일어나는 독특한 현상을 강조하고 성능 최적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줍니다. 개발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향후 업데이트를 통해 개선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방법을 의도치 않게 저도 실제로 수행해보았는데 추가 FPS를 얻을 수 있었지만 도시에서의 알 수 없는 버그들이 늘어났습니다. 이 방법을 실행하시고자 한다면 유의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뒤에서 몇 가지 다른 수정사항들이 있었습니다. 마을에 존재하는 림스톤에서 폰들을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계셨나요? 이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자주 문제가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퀘스트 지식 검색 조건 때문이었습니다. 폰들마다 퀘스트에 대한 내비게이션 기능이 존재하는데 이 기능을 가지고 있는 폰들을 검색하면 오류가 발생하던 것이었습니다. 현재는 이 문제가 수정이 이루어져 해당 옵션을 선택하거나 해제한 상태에서도 제대로 작동하게 되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 번째 플레이어에서는 파티의 폰 중 최소 한 명은 퀘스트 지식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목적지로 더 쉽게 이동할 수 있고 많은 도움이 됩니다. 이는 일부 임무를 수행하는데 훨씬 쉽게 만들 것입니다. 이 기능을 이용하고자 한다면 일단 폰들의 능력 중에서 우선 퀘스트 안내가 가능한 폰을 고용하고 현재 안내가 필요한 퀘스트를 우선 퀘스트 설정한 뒤에 PC 기준 1번을 누르면 폰들의 행동을 고우로 설정할 수 있습니다. 고우로 설정된 폰은 길찾기가 어려운 드래곤즈 도그마 2에서 내비게이션 역할을 수행하며 폰을 따라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퀘스트를 완료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이 기능에도 결함이 있어서 100% 신뢰하는 것은 추천드리지 못합니다. 앞으로 다가올 패치들을 고려할 때 첫 출시 이래 전체적인 역풍이 가라앉고 이제 게임의 인기가 점점 더 상승하는 것을 보는 것은 꽤 흥미롭습니다. 그 결과 압도적으로 부정적이었던 스팀 리뷰들이 이제는 복합적인 평가로 상승했는데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진 꽤 큰 도약입니다. 하지만 또 다른 중요한 사항은 플레이어 수가 매일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의 최고치가 실제로 22만 8천에 달하는 것으로 매우 인상적입니다. 많은 분들이 비판하고 있는 유료 DLC에도 불구하고 유저들이 드래곤즈 도그마 2에 뛰어들어 실제로 매우 재미있다는 것을 깨닫고 있습니다. 게다가 유료 DLC는 캣콤이 거의 모든 게임에서 도입하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캣콤도 이전에 언급했듯이 모든 DLC에서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은 게임을 진행하다 보면 얻을 수 있는 자원들이기도 하지만 돈을 주고 게임의 아이템을 산다는 것은 솔직히 말해서 불편한 점으로 와닿을 수도 있습니다.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되며 앞으로 더 많은 정보를 올리기 위해 열심히 하겠습니다.